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총괄과 임지혜 주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Outbreak Epidemics in a Connected World입니다. 이 전시는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에 스미소니언에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바이러스가 전지구적으로 전파되어 스미소니언에서는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이 전시를 DIY형 전시로 전세계에 배포했고 그 취지에 공감한 많은 기관이 전시를 동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도 현재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전염병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의 과거의 전염병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인구가 늘어나며 식습관이 육류 위주로 바뀌면서 가축을 대량 사육하게 되었잖아요. 공장제 축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하고 품종을 단일하게 개량하면서 하나의 바이러스로도 집단 감염을 자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비행기 배 등 이동 수단이 늘어나면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감염병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환경, 동물의 건강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원헬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 생태계의 건강까지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며 전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바이러스 감염병의 공통점은 바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동물로는 닭, 돼지, 원숭이 등 다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박쥐를 모두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박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해충을 잡아먹고 꽃가루와 종자가 퍼지게 도와주어 생태계를 유지시켜줍니다. 박쥐를 잘못된 동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과 동물의 연결고리를 인식하여 우리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이되고 여러 명이 감염되면 아웃브레이크, 감염병에 발병이 됩니다. 감염병이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에피데믹, 감염병에 유행이 되고 이것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면 판데믹이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그동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에볼라, 치카,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염병들을 다시 돌아보므로써 전염병 발생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는 과학관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 환신적인 의료진,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특별한 봉쇄 정책 없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합니다.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이 K-방역을 잘 설명해줍니다. K-방역은 초기 진단, 테스트, 역학조사, 트레이스, 환자관리, 트릿의 3T 대응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동물기원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줄여서 코로나19라고도 합니다. 코로나는 스페인어로 왕관이라는 의미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마치 왕관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였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인식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 2014년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규모 감염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연구팀은 차세대 연기서열 분석법을 통해 숙주세포 내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사체를 모두 분석하여 수십여 종의 RNA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는 진단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는 크게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이 있는데, 분자 진단이란 검체에 있는 바이러스에서 RNA 유전자의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증폭하여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 진단이란 인체의 바이러스 방어 기전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나 바이러스 단백질인 항원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키트를 비롯하여 방금 설명해드린 항체 진단 키트, 분자 진단 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선별 진료소는 기침이나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 출입 전에 별도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의료진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해줍니다.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는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압 텐트와 가래 채취 부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직접 시험을 반복한 끝에 실험실 안전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랩시드의 제작을 의뢰해서 음압체단 부스를 현실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원리와 예방법으로서의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모델인 만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의 집단 구조에서 생활 방역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개개인의 책무입니다. 백신과 체류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영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